주택들 뒤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화마로 인해 하늘은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엔젤레스 구규림에서 발생한 브릿지 산불은 지금까지 4만 9천 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전소시키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불로 주택 여러 채가 불에 탔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화율은 0%에 머물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선 지난 목요일 발생한 라인 산불로 4,800가구의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3만 4천 에이커 이상이 불에 탔는데 오늘 방화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용의자는 34세 저스틴 할스탠버그로 현재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대형 산불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시작된 에어포트 산불은 2만 2천 에이커 이상을 전소시키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에서만 수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개빈 유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연방 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